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벌써 이것만으로도 이게 연습된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짓을 잘 안 합니다 보통 일잘러라고 하면은 어떤 성과를 내만한 일을 맡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이영님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일잘러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의사소통을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잘러였을 때 딱 떠오르는 기획이고 기획의 대표적인 업무가 PT였죠 PT는 뭐죠? 발표 발표죠 발표라는 행위 자체는 뭐예요? 네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의사소통 행위예요 결국에는 일잘러가 하는 행위는 잘 정리된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이라고 저는 그냥 정의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영님이 말하는 의사소통은 그냥 말을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보 정리 프로세스가 포함되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면접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경우가 아주 일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지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냐? 그리고 경험이 있냐 없냐? 경험이 없으면 안 해본 거야 머리로는 이론은 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근거가 중요하고 그 근거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성공 경험이라고 말하는 어떤 요소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성공 경험 있는 사람 뽑으면 웬만하면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합니다 제가 임원분들 대표이상도 채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결국에는 이제 특히 대표급 한 전무급 이상의 임원을 대기업에서 임원을 뽑다 보면 직무 경험이 딱 핏한 경험을 찾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라는 거가 우리가 원하는 요구와 같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물론 최대한 비슷한 하면 찾긴 하지만 똑같은 영업을 했더라도 그 회사의 영업의 기준과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이 영업의 환경과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비교하기는 결국 어렵고 최대한 유사성이 뛴다 그리고 조금 더 원리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거의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잘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성공을 하더라 그게 결국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근거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일하니까 성공가 난다 이렇게 일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나름의 근거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제안하는 대로 회사가 수용을 해주면 보통 결과가 좋더라 그러면 말로만 일자라는 척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거랑 경험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의사소통이라는 거 전에 정보 정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가 로지컬 싱킹 그렇죠 로지컬 싱킹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생각을 정리한다 가장 쉬운 가설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이렇게 일하면 이런 부분이 성과가 날 거야 내지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팀장님이 나를 혼을 낼 거야 내지는 칭찬할 거야 이런 가설을 수립해 보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액션을 들어가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저는 예전에 혼날 거를 알면서도 정말 혼나는지를 실험하려고 들어가서 개척 알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내 논거가 어디까지가 입증이 되는지 내가 알아야 전략이 수립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개야 내가 보니까 7개는 나 확인이 됐어 근데 계속 뭐가 헛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 때문에 헛도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 가면 어쨌든 뭔가 튕길 거 아니에요 뭔가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반응이 있을 거 그렇죠 그러면 확인이 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돼 근데 안 되는 것도 그냥 OX만이 아니라 X의 레벨을 보는 거죠 X의 레벨 X의 레벨이요?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행간을 읽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혼난다라는 거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죠 예를 들어보면 이형님이 이제 스크립트를 저한테 쓰라고 만약에 하나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스크립트를 써와라고 하셨을 때 늦는 거를 싫어하실지 아니면 스크립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싫어하실지를 가설로 두고 테스트하는 거 그런 거를 미리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굳이 그런 걸 테스트하면 처음 받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정해진 시간까지 고퀄리티 이게 좀 정해집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런 주제를 잡으면 어떨까? 내지는 의사결정 요소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자 얘부터 하자 이런 프로젝트 그냥 날리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테스트하면 안 되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연습은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수준을 조금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요 정도 하면 될까? 안 좋을 수가 있겠네요 잘못하면 이제 처음 맞을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가설 사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 가설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보통은 리스크라는 거를 탐지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해봤더니 요거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을 거야 라는 거가 가설 수립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과 실패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으로도 이게 연습된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짓을 잘 안 합니다 당연히 혼나고 상사가 그냥 개빡치게 만드는 일은 잘 안 해요 근데 한 번씩 하는 거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뭘 잘못했다가 크게 혼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괜찮아 왜냐면 상사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그래도 신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씩 실수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일잘러라는 거는 저는 아까 의사통을 얘기했지만 일잘러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저는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에 실체를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말을 이영처럼 한다고 해서 신뢰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의사소통을 했던 사람이야 대부분 잘 모를 때부터 이 사람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했던 경험이 누적된 사람이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이 그냥 뭐 시간이 오래됐다고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들을만 해야 돼 들을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구조가 있어야 되고 순서죠 순서 순서와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각 프로세스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렇게 근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거는 저 사람이 싫어서 그렇고 이거는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 말에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커지면은 진짜 내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일잘러의 결론이지 않을까 결국 회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을 할 때 사고를 정리하거나 정보 정리할 때 좀 필요한 뭔가지 뭐 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쉬운 게 이미 그걸 정리해 놓으신 분들의 그거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로지컬 싱킹 책 소개하면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워크 프레임이란 게 있어요 그 워크 프레임을 빨리 찾아 쓰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패턴이 되게 다양해야 돼 예를 들면 스왓 같은 거 다 알아! 들어오면 봤어! 근데 해본 사람은 없어요 내 업무에 이걸 쓴다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써봐야 돼요 어쨌든 그거를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생활에서 이제 업무를 쳐내다 보면은 이제 두리스트로 막 이렇게 많이 쌓이기도 하고 이런 되게 짠짠한 업무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나요? 그럼요 해봐야죠 저는 이거는 자기 훈련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근무 시간에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라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날 내 업무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손흥민이 왜 그 골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력이 전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제 2위로 내려왔다고 하던데 하다가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일반적인 선수가 3골 넣을 때 손흥민은 한 10골 넣어버리거든요 그 동일한 상황이라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팀 훈련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개인 훈련을 또 합니다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제가 아까 말했죠 팀 훈련이라는 걸 안 해 개인 훈련은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팀 훈련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워크숍을 간다거나 교육을 같이 받는다거나 프로젝트를 사이즈로 같이 해보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뭐 없다 치더라도 개인 훈련을 할 필요는 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기 개발을 이상한 거 하루 다니지 말고 직무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날의 업무 자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런 수학 분석 같은 여러 가지 워크프레임으로 다시 내 업무를 설계한다면 나는 어떻게 일할 것이냐 이런 거를 계속 시점별로 다시 분석해보는 거야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타임 트리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하고 맨날 시간 기록하고 자기 전에 걸리진 않아 하루에 한 5분, 10분이에요 야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잘 쓴 걸까? 나 그거 분석해요 지금도 그래서 아우 이 시간은 내가 조금 아깝다 다음부터 이 시간은 빼버려야겠다 쓰지 말아야겠다 내지는 오늘은 내가 이거를 못했는데 왜 못했지?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걸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이면 70분이에요 70분이면 1시간 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 달이면 벌써 그게 뭐야? 5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1년이면 60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60시간 동안 나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생산성에 대한 저걸 한다는 거가 누적이 됐을 때 말이 1년이지 1년이 60시간? 그게 10년에 따쳐와 600시간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점점 벌어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뭔가 피드백 할 수 있는 구실을 좀 더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다임 트래커나 뭐 이런 툴을 활용하면서 그렇죠 워크 프레임이 딱 그렇다는 거야 워크 프레임은 스왓 분석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 생산성을 높이고 전략적인 시야를 만들기 위한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놨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해봐야 돼 작은 업무에서도 제가 그 프레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프로젝트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인데 맥힌지 컨설턴트가 자료도 만들어주고 강의도 해주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맥힌지 세븐스텝이었어 그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저번에 들어봤을 거예요 맥힌지 세븐스텝이라고 지금은 뭐 이제 좀 많이 유명고시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전세계를 강타하는 그냥 스탠다드 같은 그런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맥힌지 세븐스텝을 제가 처음 딱 그 강의를 들어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땐 제가 나름 이제 일 잘하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소리였는데 저렇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당연한 소리가 자빠졌네 아 맥힌지 진짜 아무것도 안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의를 들을 때만 해서 근데 막상 프로젝트를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그 프로세스를 하나씩 진짜 따라가보고 거기 질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내가 답변해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정교해지고 촘촘해지더라고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 그때 세븐스텝 표를 딱 펼쳐놓고 내가 어디까지 왔지? 그리고 이전에 작성했던 문서를 다시 꺼내니까 길이 딱 잡히더라고 워크 프레임이 갖고 있는 힘은 그런 것 같아 큰 그림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큰 그림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나름의 각 단계별로 기준을 제시해줘 대표적인 질문이라든지 케이스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일을 하는 연습을 몇 번만 해보면 내 안에 이제 딱 장착이 되죠 그게 그래서 제가 맥힌지 세븐스텝이 익숙해지기까지 한 1년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이게 좀 사고가 자연스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 번 의지적으로 그래서 출력해서 뽑아놓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노트에 거기다가 이걸 강의 하나 다 출력해가지고 넣어놓고 그 양식에다가 내가 다 쓰고 그걸 다시 넣어놓고 계속 다시 봤어요 그걸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우리 회사나 부서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워크프레임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내가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 뭘 의사소통해야 될지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사는 야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뭐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워크프레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는 얘가 나보다 훨씬 정교하게 지금 일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을 했는데 성과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냥 신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는 팀원 너무 좋네 그렇지? 많이 안심 못하실 거 참 딱 들었는데 뭔가 설레는 단어였어요 설레는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기획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잘러라는 거를 되게 단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단타는 절대 안 되고 쌓여야 돼 경험이 쌓여야 되고 기억이 쌓이고 의사소통이 여러 번 교류되면서 상사와 나 고객과 나 동료와 나 또는 부하직원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단계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 단계가 됐을 때 이제 진짜 비로소 내가 생각한 일잘러로서의 기획과 어떤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기회가 딱 터져가지고 이게 빵 터져가지고 이게 일잘러가 딱 되고 이런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빨로 가기보다는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 일잘러라는 표상을 향해 나가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아주 입체적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워크 프레임을 이제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 이미 제시가 돼 있는 거 실제로 너무 해보는 게 좀 어려우실 때는 GPT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요즘에 GPT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GPT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AI죠 활용해서 업무를 기획하는 거가 저는 이제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를 진짜 잘 쓸 수 있는 사람의 저는 기본기가 뭐냐면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채치 PT는 정보를 빨리 찾아준다거나 어떤 정보에 대한 요약 혹은 분류 이런 것들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데 그게 가장 정직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현재 채치 PT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의 수준이 중요해 근데 질문의 수준이 끌어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으려면 이미 앞서와서 했던 워크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높을 때 그걸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워크 프레임을 그냥 GPT를 통해서 제안해줘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더 차별화되게 쓰려면 더 다양한 워크 프레임을 미리 학습할 필요는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아이템을 제안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3C4P죠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내용도 정교하게 엣지게 만들려면 링캔버스 만들면 돼 머릿속에 딱딱딱 있어요 몇 개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많이 쓸만한 몇 개 프레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3C 분석부터 해보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3C인 것 같아요 3C의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빈익빈 부익뷰의 극단적인 효과를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학습을 해야 돼요 책을 좀 읽어야 되고 그 분야에 뭔가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발표하는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되고 직무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인사도 월간 인사 이런 게 있고 기획도 무슨 기획 이런 게 있고 재무 세무 다 있거든요 개발 당연히 좀 개발이 워낙 하다니까 그런 영역에서 발간되는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성과가 났다더라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업무랑 그냥 갭을 느끼고 닫으면 안 되고 아유 이건 이 회사 얘기지 아유 이거는 이런 잘나가는 스타트업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저기에서 이런 성과가 났다는데 내 업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환경이 열릴 수도 있다